네, 추념식을 취재하러 평화공원에 갔는데요. 누가 굉장한 괴성을 내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괴성에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은 4.3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들을 내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떤요? 문재인 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런 고함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4.3 당시 잔혹한 양민 학살에 앞장섰던 서북 청년단을 경험한 유족들은 서청을 인두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죽을 뒤집어쓴 짐승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젖먹이 아기까지 살해했던 그들을 떠올리면 몸소리를 칩니다. 이번 집회 세력의 얼굴에서 당시 서북 청년단의 얼굴이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지난 29일에 1차 경청회 열렸지 않습니까?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제2공항에 반대하면 빨갱이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하더라고요. 먼저 제2공항 운영권 관련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제주도는 그동안 제2공항의 운영권을 국토부로부터 이양받는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거 김칫국을 마셨다 봐야 될까요? 제2공항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는 이 구상인데 그런데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은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추념식장을 가보니까 20년 뒤에 4.3 추념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오늘 이 키워드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75주년 추념일이 보수 우익세력의 왜곡과 폄하 그리고 일관된 4.3 흔들기로 인해서 얼룩지고 말았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추념일에 4.3 추념일에 제주를 찾아온 보수 우익세력이 4.3 평화공원에 이르는 길목에서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저는 보수란 말 잘 안 붙이는데 그냥 우익세력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만 보통. 어쨌거나 이 우익세력의 집회도 취재를 했습니까? 네. 추념식을 취재하러 평화공원에 갔는데요. 추념식이 열리는 평화공원 입구를 향해서 걷고 있었는데 누가 굉장한 괴성을 내지르고 있는 겁니다. 고함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괴성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의 소리였는데 공원 입구에서요? 네. 그 괴성에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은 4.3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들을 내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떤요? 문재인 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거죠. 그런 고함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옆을 지나가시는 유족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데 왜 4.3 추념식이 열리는 현장을 찾아서 그런 집회를 연 걸까요? 네. 집회 신고를 하면서 집회의 목적을 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들 사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딱 제주도민의 제사상을 걷어차려는 심사로 제주까지 내려왔다. 그날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굳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집회를 열고 고래고래 괴성을 내질렀던 거거든요. 그렇게 괴성을 내지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우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참 심보가 고약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서 또 그 모습을 참고 유족들이 그 모습을 바라봐야 했거든요. 분통을 터뜨리는 유족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해졌었습니다. 글쎄요. 이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사삼 당시 잔혹한 양민 학살에 앞장섰던 서북청년단을 경험한 유족들은 서청을 인두겁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죽을 뒤집어쓴 짐승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젖먹이 아기까지 살해했던 그들을 떠올리면 몸소리를 칩니다. 몰지각한 발언과 괴성을 내지르는 이번 집회 세력의 얼굴에서 당시 서북청년단의 얼굴이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벌써 75주년이잖아요.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곁을 떠난 가족들을 다시 떠올리는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죠. 네. 그리고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평화공원에는 사삼 당시에 희생되어서 시신도 찾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모신 행방불명인 묘역이 있는데요. 행불인 묘역을 찾은 유족들은 젖은 수건으로 사람의 얼굴을 씻어주듯 가족의 이름이 담긴 비석을 말끔하게 닦아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유족들이 많으세요. 앞으로 내가 안 오면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도 더 이상 찾는 이들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당시에 가족까지 다 죽고 없거나 또 원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경우 내가 끊기고 만 경우도 있거든요. 4.3 추념일마다 기자들이 평화공원에 가서 유족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여쭈고 또 말씀을 듣는데 4.3을 경험한 유족들에게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매년 이야기를 청해 듣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픈 얘기지 않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전해 듣는 건데요. 그래도 말씀을 줄곧 해 주십니다. 수십 년 동안 속숨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아끼면서 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3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던 세월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네. 빨갱이의 자식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또 연자재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을 털어놓은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제 추념식장에서 확연히 느낀 점이 있는데 추념식장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멈춰서 이렇게 쉬시는 겁니다. 무릎도 아프시고 또 호흡도 가쁘시고 그러시니까요. 고령이니까요. 네. 그 모습이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날도 아주 많이 남아있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든 건데요. 10년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더 흐른 뒤에 4.3의 추념식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제2공항 들여다볼수록입니다. 지난 29일에 1차 경청회 열렸지 않습니까?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제2공항에 반대하면 빨갱이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하더라고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발언을 내뱉는 찬성 측도 도민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좀 자제한다는 얘기들은 했었는데. 네. 그런데 마이크를 안 잡은 주민 도민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말을 서슴없이 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제2공항에 찬성하는 분이 그렇게 소리를 친 건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이거 그냥 기본적인 자세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태도가 갖춰져 있을 때에 비로소 토론이 가능하고요. 경청회에서 이런 부분이 노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차 경청회 때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2공항 운영권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갖고 왔는데요. 제주도는 그동안 제2공항의 운영권을 국토부로부터 이양받는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제주도가 공항을 운영하면서 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주도가 갖도록 하겠다는 거였죠. 지금 제주공항은 국토부사나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공항에 적자를 메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2공항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보고 운영권을 받는 방안을 일찌감치 연구를 해왔는데 이거 김칫국을 마셨다 봐야 될까요? 왜요? 제2공항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는 이 구상인데 그런데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은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안은 지금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전 지사 시절에 이 안을 냈던 것이고 전 지사께서 지금 국토부 장관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 수렴 된 걸 텐데 이거는. 그런데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 거고요. 전 지사로서 지금 국토부 장관에 있으면 본인이 수립한 이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한 발 뒤로 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넘기도록 하고. 오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부실 의혹. 이거 좀 재차 또 제기가 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서 검증 결과를 재차 발표했는데 환경부가 항공기 그리고 조류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보완되지 않고 또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민회의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평가다. 그렇게 흘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까? 네. 자문회의 그리고 서면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겨울철에 철새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겨울철새의 이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또 항공기 야간에도 뜨지 않습니까? 야간 조사도 필요한데 그런 문제가 간과되었다.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선택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꽤 있잖아요. 네. 이건 괜찮은 겁니까? 네. 철새 도래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항공기 조류충돌 문제를 줄이는 계획. 이거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저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는데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뭐가 달라졌었느냐. 항공환경부의 반려사회가 완벽하게 눈에 띄는 사실이 있느냐. 그런데 눈에 띄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분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